백두 차질! 백두 준비됐습니다. 클리어! 150대 준비됐습니다. 들어왔습니다! 뭐야, 여긴... 뭐하는 짓이야? 백박 정상, 혈압은? 혈압도 정상입니다. 병원? 지금 돌아온 거야? 진짜 돌아왔어. 장공원 씨,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내 말이 여자 몸에 갇혀서 인생 쫑나는 줄 알았다니까. 오늘이 며칠째죠? 그러게.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몸이 천근만근이네. 일주일째입니다. 시간은 조선이랑 똑같이 갔네. 우선 나 좀 일으켜봐요. 일주일째 의식이 없으니까 식물인간 상태로 가야겠네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봐, 닥털이. 지금 그 소리 나한테 한 거 맞아? 이렇게 멀쩡한 사람한테 식물인간이라니. 그게 뭔 소리야?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. 네. 어디 가? 돌아와! 나 멀쩡해! 멀쩡하다고! 뭐야, 아무도 내 말 안 들려? 나 장공원이 돌아왔단 말이야!